안녕하세요 이곳은 제주도 화순왕 입니다 화순왕에 직접 만든 통발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던져볼 것은 이곳입니다 앞에 산방산이 보이구요 어 배가 엄청나게 크네요 유람선도 보이구요 자 여기 바닷가 아래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고기가 많으면 좋겠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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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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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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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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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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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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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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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